뒷면이 나오는 횟수보다 클 확률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6번 동안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오는지 우리가 count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면 0번 나왔다면 뒷면 6번 나왔다는 거죠. 합은 6번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는 6번이니까. 그런데 앞면의 횟수가 더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반 맞출까요?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럼 반반 맞추면 3 3이잖아. 그런데 이쪽이 더 많아져야 되니까 4번 나왔을 때 2번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5번 나왔을 때 한 번 나오는 게 있을 거고 6번 나왔을 때 뒷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 경우는 6번에서 앞면이 4번 나왔다는 얘기니까 6c4가 되고요.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제곱이 되죠.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독립시행의 확률. 그래서 결국 2분의 1일 때는 그냥 6제곱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 확률 계산해 주시면 얘는 6c5가 될 거고 2분의 1의 역시 6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6c6이 되어버리고 2분의 1의 6제곱이 될 거라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이걸 다 뭐 해주면 되는 거죠? 합해주버리면 끝나는 거죠. 합을 구해버리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2의 6제곱이 얼마입니까? 64죠. 64에 6c4, 6c2랑 같죠? 6c5, 6c1과 같고요. 자, 6c6은 6c0과 같으니까 분자 조합의 수만 계산해주면 되네요. 22번 문제의 둘이 여기 있네요. 그냥. 그럼 6c2라는 거 15죠. 이런 것도 뭐 또 계산하는데 시간 걸리지 마시고요. 6, 5, 2로 나누니까 3, 5, 15 이렇게 될 거고. 6c6이 6이고 얘는 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2가 되겠네요. 분자가. 약분 한 번 되겠죠? 그러면 32분의 2로 나눠주니까 11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더 이상 서로 소잖아요. 2의 거듭제곱으로 2로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한 합 얼마? 4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28번까지 쭉 문제가 와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잘 봐보세요. 지금 22번 확률과 통계죠. 이건 미적분 1이죠. 수학 2죠. 딱 안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확률과 통계, 미적분 1, 수학 2. 시험범위에 있는 게. 다시 이게 어디로 왔죠? 미적분 1. 미적분 1. 이게 함수의 극한이니까. 극한과 연속. 미적분 1. 그 다음에 이거 둘러싸인 부분. 미적분 1. 이거는 수혈에 대한 거. 수학 2. 그러니까 미적분 1. 처음에는 균등하게 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미적분 1, 미적분 1, 수학 2.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지금 딱 패턴을 보면 갑자기 미적분 1의 비중이 좀 많아지고 있죠. 문항수로는 실제 11문항, 11문항 출제가 됐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많아진다라는,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죠, 점점. 그 다음에 29번, 30번 이제 남은 겁니다. 29번하고 30번. 30번은 이제 적분에 관련된 거고요. 29번은 이제 미분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어차피 29번도 미적분 1, 30번도 미적분 1. 여기에서만 미적분 1이 9문항 중 5문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9문항 중 5문항.